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하단에, 메인 화면의 하단에 한 중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을 탈출하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남미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미국의 남부 변경까지 도착한 다음에 리오그란테타 강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밀입고 가는 그런 내용을 다뤘네요. 그 숫자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이 국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가지고 남서부 여러분들 국경 지역을 따라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밀입국 사례가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올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큰 숫자죠. 이게 이제 250명, 500명, 750명, 1000명 이게 월 숫자니까 꽤 큰 거죠. 계속 증가하는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다리엔 갭이라는 데가 중남미 가운데서 또 남미에서 중남미를 연결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는, 통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여러분 증가하는 겁니다. 불법 이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유엔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여름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11만 6,86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 중반기 통계인데 시진핑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한 2012년도 말에 15,362명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식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되는 분들 이야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다뤘는데 뭐 여러분들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미국을 불입하는 과정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남미를 간 다음에 과테말라, 그 다음에 멕시구로 넘어옵니다. 모토바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모토바이크, 택시, 그 다음에 뭐죠? 육로를 사용해 가지고 주치탄으로 온 다음에 버스를 사용해 가지고 코자코알코스로 이런 간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 가지고 베라크루저, 다시 버스를 타 가지고 탐피코, 다시 이런 버스를 타 가지고 마타모로스를 간 다음에 카약을 이용해 가지고 멕시코하고 텍사스를 이런 가로지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가지고 텍사스의 브란스빌까지 여러분들 온 미국 국경로를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중국계 기자가 이제 이런 아주 험난한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이분이 취재에 응했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 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의 다른 불법 일국자들하고 여러분들 있는 이 황 씨라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아마 트레이너로 활동했는 뭐라고 하죠 그게? 실내 운동 어떤 사람들은 그 탈출하는 경로가 미국의 미르크강 경로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편안하고 쉬웠지만 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정말 미르크강에 성공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기회를 찾고 그다음 정치적 프리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급격하는 것은 시진핑 권력 장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운 좋게 그래도 불법 입국에 성공한 아주 길고 위험한 루트 어떻게 참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만난을 거두고 자식을 데리고 함께 탈출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는 또 한 분이 다니엘 호황이라는 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분인데 에콰아도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